오늘 저는 여러분께 몇 가지 재밌는 여자들의 심경 변화에 대해 보여드릴 겁니다. 일단 저에게 몇 가지 제보가 들어온 한녀와 외국인 남자와의 이혼율에 대한 통계표를 한번 봐보시죠. 이 통계만 보면 한국 여자와 결혼하는 선진국 남성들은 거의 모두 이혼한다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제가 통계청에 들어가서 뽑아본 자료는 조금 달랐습니다. 가장 선진국에 가까운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봐보시면 한녀, 일남한녀, 양남들이 결혼했을 때 이혼율은 약 15% 남짓되는 걸 보실 수 있죠. 그에 비해 한남일녀 한남양녀가 결혼했을 때 이혼율은 3%밖에 되지 않아 한녀들에 비해 5배는 낮은 이혼율을 기록합니다. 담백하게 봤을 때 우리와 비슷한 선진국에 살아가는 남성들은 헬리콥터에서 자유낙하를 할 때 15%의 확률로 낙하산줄이 끊어지는데도 만 미터 상공에서 점프를 하고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죠. 실제로 우리 한녀들은 양남양남 거리면서 양남이 좋다고 환호를 하지만 한국 남자들처럼 경제적인 부분에 여자들에게 관대한 사람들이 없다. 스웨덴 남자와 결혼한 커플이 있는데 그 커플은 모든 걸 반반으로 하는 걸 봤다. 정말 모든 곳에 들어가는 비용을 무조건 반반으로 낸다고 하더라. 심지어 이 여자는 학생이고 남자는 직장인이라 여자의 수입이 없는 상태인데도 그렇게 했다. 이 남자는 모든 돈을 무조건 반반 내길 요구했고 대출받은 집에 같이 살고 있는데 여자는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카페에서 일을 하며 생활비를 충당하며 사치할 겨를도 없이 살고 있다. 또한 이들은 프리너비라는 계약서도 썼는데 결혼생활 중 어떤 행동을 한다면 이혼할 거고 이혼 후 재산 분배를 이렇게 할 거다라는 식으로 여자에게 안 좋은 계약서를 작성시키는 남자들이 정말 많고 여자 쪽에서는 그런 계약서 없이 결혼해주면 안 되냐고 빌빌기고 있죠. 결국 여자는 계약서를 쓰지 못해 결혼을 못하고 동거로 아기를 낳아서 키우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라는 말을 하면서 외국 남자와의 결혼은 그렇게 로맨틱하지 않다는 말을 하는 한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녀들은 한국 남자들이 경제적으로 정말 호구같이 잘해준다며 양남 만나고 온 썰을 풀고 있죠. 그리고 오늘 여러분께 프리너비라는 생소한 개념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 이 프리너비라는 게 한녀들에게는 아주 쥐약 같은 존재랍니다. 내 친구 양남이랑 결혼할 때 프리너브 쓰고 결혼했는데 명절에 어떻게 할지 조항도 넣었다네. 크리스마스나 추수감사절 같은 명절에 무조건 상대방 집에 방문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런 건 여자들에게 좋지 못한 거야 흑흑 여성의 인권을 살려야 한다. 외국 남자 만나면 대부분 이런 조항 넣는다 하더라. 진짜 자존심 상하는 조항이다. 라는 말을 하면서 외국 남자와 결혼할 때 프리너브 작성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죠. 한국 남자와 결혼하면 저딴 계약서 없이 그냥 약속의 5년만 기다리면 모든 재산이 한녀 거인데 한녀들은 역시나 결혼할 때부터 이혼을 염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남친이랑 동거하기로 했는데 프리너브 쓰자네 개빡쳐. 그냥 돈 좀 잘 버는 게 다인데 이런 거 요구하는 이유가 뭐야. 라는 말을 하면서 남자가 돈 좀 번다고 유세 떠는 게 너무 싫다는 우리 한녀들. 또한 우리 한녀들은 아우 난 싫어 너무 계산적인 남자날 안 사랑하는 것 같아. 라는 말을 합니다. 진연들은 결혼할 남자 만날 때 서울에 아파트 있는지 대출 얼마 있는지 연봉 얼마인지 부모님 노후 준비됐는지 장남인지 제사 지내는지 별의별 걸 따지는 주제에. 한녀는 그렇게 해도 되고 남자는 그렇게 하면 계산적이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고 눈물 펑펑 흘리는 한녀들. 혼전 계약서에 대해서 정뚝떨이라고 재산을 못 훔쳐가니까 속상해하는 한녀들. 미국에서 프리너브 쓰는 게 흔해. 한국에서는 남자들이 호구같이 결혼해주는데 미국은 안 그래서 깜짝 놀랐어. 어떻게 보면 양남 존나 야갔어. 이혼할 때 여자한테 법이 유리하니까 프리너브 쓰자고 말하는 꼬라지 싫다. 라는 식으로 외국 남성들에게 정이 떨어진 우리 한국 여성들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한국에서 남성들은 결혼 전에 이혼 계약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전업주부와는 한녀가 주부 우울증을 핑계로 아침도 안 차려주고 스타벅스만 허버허버 간다면 이혼할 건데 그때 재산분할 안 할 거다. 라는 조항을 넣는 한국 남자는 이 세상에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녀들은 양남 맛을 한 번 봐보고 나서 국제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겁니다. 남성들이 국제결혼에 대해서 열을 올리며 국결하라고 말할 때. 여성들은 아가리를 다물고 국제결혼하기 싫으니까 한국 남성 만나고 싶다라는 말을 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는 거죠. 여러분은 한국 여자들에게 호구로 이미 낙인 찍힌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호구탈출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한녀와 결혼할 때는 프리너브 작성을 요구하는 게 있고 가장 편한 방법은 국제결혼을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오늘 밤에 혼자 맥주 한 잔 마시는데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계산적으로 살아야 호구 잡히지 않습니다.